안녕하세요 여러분. 문제 있는 태도와 습관을 고쳐주는 양승진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제목을 선생님이 N수 체크리스트, N수. 우리가 보통 이런 용어를 지칭하는 게 그래요. 도전의 용기를 갖고 있는 친구들, 쉽지 않은 선택일 텐데 또다시 도전을 해서 뭔가 우리가 결과물을 뭔가 바꿔보고 목표를 한번 이뤄보겠다. 이런 친구들이 과연 그냥 쉽게 보고 뛰어들면 안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체크해야 되는 리스트가 뭔지 그래도 이거는 적어도 짚고 좀 체크해보고 여러분들이 용기를 낸 거는 훌륭한데 그냥 누구나 용기를 냈다고 해서 그 결과가 좋은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좀 미리 이런 거 점검하고 결국은 내가 정말 남들보다 시간을 더 투자해서 결국은 공부를 하겠다고 하면 당연히 그 결과를 성공률에 맞춰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을 해야 되는지 그 얘기에 대해서 좀 해보려고 해요. 일단 첫 번째요. 모든 일은 선생님 이제 수학 강의 할 때도 그렇잖아. 내가 왜 지수를 배우니? 왜 로그를 배우는데? 목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당신 거가 아니거든요. 네 거가 아니거든요. 당신 거가 안 되는 이유가 동기부여가 없어서 그래야 돼요. 내가 왜 이런 걸 해야 되는지를 모르니까. 모르니까 그냥 그런데 그냥 시험이 나온다니까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잠시 외우고 그냥 네 거 있냐 이렇게 착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까먹고요. 그리고 정작 뭔가 변형이 되었을 때 여러분들이 뭐야? 뭔지도 모르고 그냥 틀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도대체 왜 내가 다시 공부를 하느냐? 내가 왜 다시 공부를 해야 되고? 이제 아마 이런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내가 선생님 작년에도 수험생이었는데 제가 작년에 정말 저 할 만큼 했거든요. 정말 정말 저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요. 결과가 안 좋았어요. 이런 친구도 있을 거고요. 선생님 제가 작년에 정말 수험생 아니었어요. 제가 수험생이라고 볼 수 없었어요. 정말 정말 저 만끽했어요. 뭐 이런 친구도 있을 거야. 공부를 너무 안 했는데 근데 갑자기 이제 졸업을 해놓고 보니까 갑자기 공부하고 싶어진 거야. 뭐 이런 친구도 있죠. 아유 선생님 주변에 그런 친구들 많고요. 선생님 가족 중에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도 있을 거야. 근데 뭐가 됐든 여러분들이 뭔가 다시 공부를 하겠다면 반드시 여러분들이 내가 왜 이걸 이렇게 깊이 있게끔 다시 수험생활을 하는 게 쉬운 선택이 아닌데 선생님이 22년 동안 고3 생활 지나가지고 이렇게 찌들은 거 아니야. 쉬운 일이 아니라니까요. 허리도 망가지고 눈도 망가지고 뭐 다 망가져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다시 도전을 해야 되는데 쉽게 보고 그냥 도전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반드시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도 만약에 결과가 안 좋았다면 내가 공부를 열심히 했던 그 방법론에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내가 수능이 뭔지를 모르고 공부했다는 얘기거든요. 수능에 나오지 않는 쓸데없는 거 아주 시간을 낭비했다는 얘기거든요. 결국은 양승진을 선택하지 않았다는 얘기일 수 있는 거잖아요. 제대로 공부를 안 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제 올해는 달라지셔야죠. 올해는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올바른 방향으로 공부할 수 있는 뭔가 내가 공부를 할 때 나 정말 제대로 하고 있구나 이런 감정이 여러분들이 들어야 돼. 그래야지만 내 것이 된다니까요. 그런 방향 설정을 잘 하셔야 되고요. 아우 선생님 저는요. 공부를 작년까지 안 했어요. 근데 드디어 제가 꿈이 생기었거든. 내가 하고 싶은 게 생긴 거야. 원래 하고 싶은 게 그냥 주구장창 내가 원래부터 어렸을 때 했던 거가 계속 하고 싶은 게 아니거든요. 시험을 실패하고 드디어 내가 아우 자각을 해보니까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게 뭔지를 이제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나는 꼭 입시를 제대로 치러야 됩니다. 나는 어떤 동기부여가 확실해 한다는 얘기야. 그런 목표 설정을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목표 없이 그냥 마냥 열심히 하잖아요. 처음 생활이 생각보다 깁니다. 그 긴 과정 속에서 우리는 또 다른 방향 길로 셋 길로 가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그러지 말라는 얘기야. 그러지 말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설정하고 들어가야 되고요. 그로 인해서 이전과 달라질 수 있는가 이게 생각보다 괜찮아. 뭐는 아우 작년에도 열심히 했던 친구들 물론 작년에 열심히 했다고 착각하는 친구들은 문제야. 그런 친구들과 그리고 작년에 열심히 안 했는데 내가 드디어 정신 차려서 올해부터는 정말 열심히 하겠다. 그게 과연 작심삼일인지 마음뿐인지 벌써 내가 어? 나 벌써 공부 시작한지 꽤 됐는데 아우 내가 초심이 바뀐 거야. 그치? 많이들 변하고 많이들 변질되고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런 유혹들이 중간에 수험식간 내내 많을 거야. 과연 그때 네가 흔들리지 않고 버틸 수 있는 그런 기준이 있는지 어 뭔가 그게 뭐 주변에 존경하는 인물이 될 수도 있고요. 정말 내가 목표라는 거 정말 목표라는 데야 목표라는 어떤 과를 꼭 나는 할 거다. 난 반드시 그거 아니면 안 된다. 절실하셔야 돼요. 그 절실함이 있어야지만 그거를 여러분들 흔들리지 않고 갈 수 있다라는 거 나에겐 그 절실한 게 뭘까 그걸 자꾸 설정하고 찾으려고 드셔야 한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가장 요새 그 친구들 제자들 보면서 걱정스러운 부분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절실함이 없다. 그냥 그냥 이러면 좋지 이러면 그냥 좋지 이러면 그냥 좋 아니 그냥 그냥 열심히 해서 잘되면 좋죠. 그냥 그걸로 끝인 거야. 그런 생각을 안 갖는 사람이 없어요. 누구나 누구나 아니 당연히 내가 뭐 하고 싶은 거 하면 좋은데 그게 아니 실패하면 말고 안 되면 말고 이런 자세로 임하게 되면 결국은 작심삼일해요. 정말 올해는 내가 열심히 하겠다는 그 생각이 잘 지켜지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절실함이 뭔지 고민을 해보세요. 그 고민하는 시간이 물론 그 고민하는 데 막 시간을 길게 쓰고 그러면 아깝죠. 근데 충분히 짧은 시간 내에 그런 깊이 있는 어떤 고민을 통해서 나의 그 절실함을 찾아내는 것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곧 꽃피는 봄이 오면 막 이제 아 향기가 나 유혹의 향기가 그런데도 여러분들 흔들리지 않고 갈 수 있는지 그 절실함을 꼭 찾아야 합니다. 그걸 꼭 찾고 들어가셔야 되고요. 같은 얘기야. 결국 목표를 설정하고 들어가셔야 돼. 목표를 구체화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내가 되고 싶은 거 그죠. 그 되고 싶은 거를 여러분들이 물론 여러분들이 지금 뭘 몰라 내가 뭘 되고 싶은지도 몰라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주변을 보세요. 주변을 보시고 적어도 그 모델을 롤모델을 삼아보라는 얘기야. 아니 내 주위에 성공한 친구들 많잖아요. 적어도 난 그래 저 친구만큼은 대하겠다. 뭐 그래요. 작게 보면 적어도 그런 목표식이 있어야 한다니까요. 나 정말 친한 친구가 아니 뭐 남들이 소위 말하는 좋아하는 데를 갔는데 나라고 나라고 못할 게 뭐야. 적어도 나도 나 그 친구랑 계속 나 친하게 오래 가고 싶거든. 그러면 그런 것도 하나의 작지만 동기부여가 될 수 있다고요. 그거를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게 아니고 그런 거 말고 그 친구가 잘 되는 건 언제나 응원하고 좋은 일이죠. 근데 나도 그렇게 열심히 해서 될 수 있다는 생각 하려고 하셔야 된다는 얘기야. 그렇게 자꾸 설정을 하라는 거.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가짐을 했다면 이제부터 결심을 굳혔다면요. 이제는 이제는 선택하셔야 돼. 그냥 하는 게 아니라고. 반드시 내 현재의 상태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되고요. 그렇잖아. 작년에 선생님 제가 열심히 했는데 과연 그게 객관적으로 열심히 한 걸까? 의심해 보시고요. 정말 가장 좋은 게 뭐야. 내 주변에서 내 주변에서 누가 봐도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은 롤며드를 삼으세요. 내가 야 쟤는 쉬는 시간에도 엉덩이가 무겁네. 쟤는 쉬는 시간에도 뭘 외우면서 가네. 그런 거 그런 거를 자꾸 여러분들이 본받으려고 하셔야 돼요.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야 되고요. 강의도 역시나 그냥 그냥 좋다라는 강의 그냥 그냥 아니 왜 아니 왜 어? 아니 왜 왜 아니 실천 코드를 들어야 될까요? 기출 코드를 들어야 될까요? 왜 그걸 커뮤니티 가서 묻는 거야. 그러지 마시고 Q&A 통해서 실질적으로 듣고 정말 도움이 됐던 그런 사람들이 쓰는 그런 답변을 얻어야지. 괜히 이상한 데서 이상한 데 휘둘리지 마시고 그러지 말고 직접적으로 강의는 강의 Q&A에서 부르면 그래도 답변 답변이 금세 달리잖아요. 그런 걸 참조해서 실질적인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라고. 그죠? 그렇게 해서 하는 거야. 내 주변에 정말 아는 사람 아는 사람이 정말 이건 좋은 강의야. 그거는 믿음이 가잖아. 성공한 케이스가 실제로 있는 거니까 나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고 직접 들어보고 자기한테 맞는 거 찾아보고 이런 거 하는 거라는 거야. 그죠? 그래서 기가 얇아가지고 주변에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에 휘둘리지 마시라고요. 아니야. 그런 거 일단 선택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항상 공부하면서 아니 결심을 이미 9000년데도 나 또 1년 더 해야 되고 남들은 내 친구들은 벌써 대학생활 누리고 합격의 기쁨을 누리고 나는 지금 뭐하고 이런 생각을 하들 말아. 여러분 1년 2년 뭐 몇 년이 됐든 적어도 여러분들이 20대라면 요새는 이제 만난이니까 10대도 있겠네. 그렇죠? 아니 늦었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 나중을 생각해보면 선생님이 나 내가 지금 만약에 심지어 내가 지금 만약에 서른 살이면 난 그냥 다시 다 할 것 같아요. 늦은 게 아니에요. 이미 결심을 거쳤다면 그런 생각은 하지마. 충분히 미래에 가서 오히려 네가 더 시간이 흐르고 나서 내가 왜 그때 다시 한번 도전을 안 했을까? 그때 가면 더 늦어. 시간 지나고 나서 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왜? 너무도 많아. 너무도 왜? 여러분들은 아직 어려요. 어리기 때문에 내가 정말 뭘 해야 되고 내가 뭘 무슨 일을 하면 나한테 맞을까? 이런 거를 사실 판단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언제든 시간이 지나고 또 바뀔 수 있고 또 바뀔 수 있고 그게 정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권장하는 건 그래도 니들이 20대라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야. 아니야. 충분히 기회가 있을 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그 위에 아니 살아온 날보다 여러분들이 미래를 위해서 살 날이 훨씬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들이 뭔가 다시 도전의 용기를 가졌다. 도전의 용기를 냈다. 그럼 절대 후회 없이 가는 거야. 괜히 뭐 늦었다 그러면 자꾸 집중하지 못하게 되거든요. 그런 생각 갖지 말라는 거지 용기 내셔도 돼요. 선생님은 여러분이 정말 부럽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부러워요. 다시 할 수 있다는 어떤 용기를 가지고 무언가를 했다라는 건 정말 옆에 있었으면 그냥 뽀뽀를 잘한 거야. 용기를 내서 네가 정말 열심히 시험생활을 보내려고 하고 있고 이미 그렇게 하려고 결심을 굳혔다면 그거는 충분히 충분히 사실은 칭찬받아 마땅한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불안해하지 말라고 불안해하기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의 멘탈은 흔들리게 되어있거든요. 그럴 필요 전혀 없어요.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걸 좀 명심해 주시고요. 제일 중요한 건 그쵸 주변에서 내가 아휴 내 신분이 그치 아휴 내 신분이 제일 하천한 신분이냐 어? 아 그래도 그럴 수 있어 수험생이 그럴 수 있죠. 수험생활 동안에는 정말 아침에 나올 때와 집에 들어갈 때의 생각이 바뀌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누군가에겐 여러분이 소중하다라는 거야. 누군가에겐 그치? 그러니 그 자존감을 여러분 절대 버리지는 안 돼요. 수험생활에서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자존감을 나를 굉장히 뭐야? 아휴 그냥 그냥 나는 다 안되고 나쁜 생각하는 거 그런데 그 나쁜 생각은 주변에 누구도 너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생각이야. 내가 스스로 내가 그런 생각을 자꾸 나한테 과두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아무렇지나 주변은 전혀 관심도 없어요. 소위 말하는 관심도 두지 않습니다. 그런 거야. 그러니까 실제로 생각해 보세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 아니 네가 무슨 손생이라고 주변에 있는 사람이 너를 아니 안 좋게 생각하고 욕하고 이러지 않아요. 그냥 안타깝게 생각할 뿐인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소중하다는 생각을 제발 잊지 말아달라는 거 이 마음가짓만 지켜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것만 가지고 선생님이 강의에서 여러분들을 재밌게 그지 아 나 너무 힘든데 그걸 막 너무 그지 즐겁게 만들어주고 나 그러고 싶은데 선생님이 슬프게도 엔터테이너가 아니에요. 여기서 막 우통을 확 그러면 경찰서에 끌려갔겠죠. 슬프게도 그럴 수 없잖아요. 대신 선생님이 약속할 수 있는 건 여러분과 올바른 방향에 나침판 역할을 하겠다니까. 왜? 선생님은 정말 고3 생활을 오랫동안 지나왔어요. 그리고 너무 많은 여러분들 그 실패한 제자 성공한 제자들을 지켜봤고요. 성공한 제자들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여러분들을 인도해야 되고 그런 방향 적어도 수학에 있어서 만큼은 선생님이 뭐야? 확신을 갖고 자신감 있게 여러분들에게 안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여러분들이 믿고 따라와주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얘기했던 이 마음가짓만 좀 지켜달라는 거 할 수 있겠죠? 할 수 있겠죠? 네. 강의에서 오늘 여기까지 마무리 짓고요. 강의에서 계속 이런 말 잊을만하면 선생님이 또 얘기해 드릴게요. 강의에서 또 만나도록 할게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그저 파이팅입니다. 파이팅!